여왕계시록 17장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느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가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교란 것들로 가득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에 범이라는 이름이 쓰여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일곱 머리와 열불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임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며 또한 그것들은 일곱 왕이다 다섯 왕은 이미 멸망했으나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올 때는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네덜번째 왕이다 그는 일곱 왕들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또 내가 본 열불은 열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않았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고프로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창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또 내가 본 이 열불과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 그녀를 파멸시키고 발가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살라버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바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도성이다 요한계시록 18장 이 이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가 우렁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곤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곤이 됐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 불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죄악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이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돌려주고 그녀가 너희에게 행한 만큼 두 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모은 잔을 두 배로 부어 그녀에게 주라 그 여자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너희는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좌의 안전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며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사망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한 날에 임하고 그녀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울며 울며 슬퍼할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므로 멀리서서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 강성한 도성 바벨로나 내 심판이 한순간에 몰아닥쳤구나 라고 할 것이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해 울며 슬퍼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 물건은 금, 은, 호석, 진주, 고운 삼배, 자주색 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나무와 상하로 만든 물품이며 갑진 나무와 청동,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품이며 계피와 향료, 향과 향유와 유향, 호두주와 올리브기름,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향, 말과 살인마차, 종들과 사람들의 목숨들이다 내 영혼의 탐욕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모두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져 버렸으니 그들이 다시는 그런 물건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여자로 인해 불을 쌓고 인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이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므로 멀리서서 울며 슬퍼해 말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여 고운 삼배와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었거늘 그 엄청난 부기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구나라고 할 것이다 또 모든 선장들과 모든 선객들과 모든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멀리서서 그녀가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무엇이 이 큰 도성과 같겠는가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며 슬퍼하며 외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여 바다의 배들을 띄우던 모든 사람들이 저 도성의 번영으로 인해 불을 쌓았거늘 이 도성이 순식간에 멸망해 버렸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아프케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통수 부르는 사람들과 나팔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술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렛돌을 돌리는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등불의 불빛도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들이며 또 너희의 점술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견혹됐으며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9장 이 이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우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고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24장로와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이 말에 나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종된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빈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멸류관이 있으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산배를 입고 빈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곳으로 나라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가 친히 세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며 친히 전문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라 너희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의 살과 자인이나 종이나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또 나는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탄 사람과 그의 군대들을 배적해 전쟁을 하려고 집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그 앞에서 이족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가 그와 함께 사로잡혔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이런 이족들로 현혹했던 자입니다 그들은 모두 산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습니다 10편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 기울이소서 이상한 사람들이 내게 맞서 들고 일어나며 악재자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셀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죽게 희생제를 드리겠습니다 오여와여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내 적들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주의 내 인사드립니다 이 인사드rand에는 심망적인 모습도